형아의 행복한 미소 지어주시구요 내꺼 축제 아빠 정춘등 차려 아빠 이거 시골 여기서 대줘 우리 친구 이런거 좋아해 목욕하고 왔어? 어 목욕적이기하고 같이 당연하지 찬물로 써니나! 써니납니다 써니 안녕 알라또 마치 How do you think about camping? 좋아 유라카 camping? It's good 이놈 너무 맛있지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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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맛있다네 하하하하 더 줘? 아 웃겨 씹고 먹어 인형같이 인형 까딱 인형 캠핑 인형 캠핑 인형 아니 형아 오줌마귀고 아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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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사봐 빨리 사봐 경쟁이 치열하구나 여기까? 야 천장 봐 오징어 젓갈인가 봐 그러니까 아빠는 살 빼고 우리는 집에만 너는 1학년 되니까 즐겁게 진우는 고학년 되니까 즐겁게 학교생활하고 아 요거 한번 깻잎 한번 우와 대박이다 먹어보자 순대가 제정신 아니야? 자 이거를 깻잎에 싸서 드세요 어 조금 많이 넣어도 안짜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빠 금방 나왔잖아 쭈당 나왔지 깻잎에 싸서 이렇게 먹으래 네 여기 너무 좋은 점이 음 음 이거는 순대국 엄청 잘 먹어 우리 쩌누는 젓갈 젓갈 하나 집어 주시고요 젓갈에 입문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은 여기 고리가 있으니까 자 하나씩 들고 같이 좀 끓여주세요 아 네 아 끓여야 되는구나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저녁만으로 안심한 아 아 고객님 ふふ 아 만석이야 만석 짠årt같아 아 아 plan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시해서 투어도 하고 싶어하지만 너에게...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산중에 산, 산중에 산, 설악산. 산중에 산, 지리산. 산중에 산, 설악산. 산중에 산, 임선이산. 여기 봐봐. 찍게. 여기 사러 왔다. 여기 사러 왔다. 여기. 30만원 왔다. 여기 나갈거야. 우리 잠깐 달린거야. tilted 위 discussed. 이제. 열매가서 다는 안 매겨워. 내려올 때가 더 미끌. 자, 자자, 타지마. 이선호. 네발로 네발로 낮춰야 돼 올라가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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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봐 꺼봐 얼음을 믿지마 뒷쪽에 수주 자 빨리 사진 찍어야지 여기 하자 여기 하자 형아 형아 드디어 넘어졌어 형아 몰라 빨리 두변 두려워 내려갈 때가 더 문제야 잘했다 잘했어 돌돌 돌 엉덩이 깔고 잘했어 방심하면 바로 자빠지는거야 엉덩이 까고 내발로 내발로 집중해 알았지 아주 훈련이 잘 됐어 병사들이 훈련이 잘 됐어 꼭 잡고 내려 꼭 잡아 자빠져도 어 모기의 정심을 늦추지 않게 그치 그치 공통으로 올라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공상은 세워 놨어 왜냐면 삿댴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 누가 삿댴고 있는가 보다 기대되고 오자마자 이을 정말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화도 우起來 처음에는 말씀하신 넌 예 아빠 돼지 꿀꺼리 와우 금방 따뜻해 질까 생활했어? 응 웃겨 표정도 해 해외도 좋긴 해 해외가 점점 뭐야 여행에 니가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 국내여행 해외여행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어디로 갈거야? 내년에 2021년도 내년에 12살 때는 해외여행 가고싶어? 국내여행 가고싶어? 해외 해외로 가고싶어? 왜? 해외도 비행기 타고 가는게 재밌어 여행 가는거 같구나 선우는? 선우 코 차 어떤 맛이 나 따뜻한 맛이야 비슷한 맛 해ından 보자 해외가 한걸만 해외가 1주일 안에 있었고 이제 안 춥지? 응? 안 춥지? 추워? 찌끈